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 김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사도 듣고 한국사도 듣고 지난 시간에 공민왕이 빠이엔티무르라고 철저하게 원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숨기고 원나라 사람으로 살다가 원나라의 신임을 얻고 고려왕으로 왔다고 했죠.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그냥 반원정책 다 원나라에 관련된 건 뿌리를 뽑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그 당시에 원나라 친원파 대표가 누구였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친일파의 이완용 같은 인물이 누구였냐면 기철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이 옛날에 몽골에 끌려갔다가 몽골에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했고 몽골의 황제의 부인까지 됐어요. 황후죠. 그러면 기씨잖아요. 기씨가 황후면 당연히 기황후가 됐겠죠. 예전에 하지원씨가 그 기황후 연기했잖아요. 드라마에서. 기철은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야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어? 내 여동생께서 말씀이야. 지금 대원제고 황제의 와이프야. 왕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었어요. 기철한테는. 기철이 그냥 고려의 실질적인 왕이었어요. 이 기철을요. 이 기철을. 이 기철을. 공민왕은 오자마자 처형시켜버려. 땡강. 기철 이외의 나머지 친원파들. 방금 공민왕이 누구 죽였냐? 모국이 날아간 거 보니까 기철 같은데. 설마.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기철을. 죽었다고? 확인해볼까? 어휴. 기철 맞네. 허걱걱걱걱걱. 허걱걱걱. 야 빨리 전부 때려 전부 때려. 황우패. 황우마마. 기황우마마. 끊어냈습니다. 지금 공민왕이요. 지금 기황우마마의 오빠 기철을 죽였는데요. 뭐야? 우리 오빠를. 이 공민왕과 고려. 내가 지금 백만 대군을 끌고 가가지고 집 밟아버릴 거야. 근데 못 가요. 말만. 왜냐하면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지만 지금 원나라 말기에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곧 망해요 원나라는. 그러니까 백만 대군을 끌고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황후도 열이 받지만 말만 그렇게 떠든 거예요. 공민왕 네 이놈 내가 백만 대군을 이끌고 갈 거야. 그리고 잠잠잠잠 소시롭고. 이런 상황을 공민왕이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기철에 죽여도 절대로 저 이빨 빠진 호랑이 원나라는 우리 고려를 칠 수가 없어. 이 기회에 우리 같은 동족 고려인들의 고혈 피를 빨아먹은 친원파 내가 확실하게 다 밟아버릴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친원파는 그럼 가만히 있었냐. 예전에 제가 세계사 편에서 정조 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때는 노론이었었죠. 그리고 암살을 시도했잖아요. 직접적으로 노론이 정조를 현직 왕 암살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때도 친원파가 야야 저 공민왕 좀 살살 좀 밟아주라. 야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데 이럴 때는 그냥 좀 밟아줘. 해가지고 암살 시도 여러 가지 죽이는 시도 여러 번 있었어요 공민왕을. 친원파가 가만히 있었겠나요.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빰빰 거기서 스탑 너희들 우리 남편 죽이려고 해. 공민왕이 고려로 돌아올 때 원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넘어온 상태였어요. 누구랑 결혼했냐. 노국공주라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원나라 사람의 부인은 노국공주와 공민왕은 정말 서로 사랑을 했다고 하죠. 고려 왕 얼굴이 남아있는 어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 초상화. 한 장도 안 남아있어요. 왕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딱 한 장 남은 게 있어요. 바로 공민왕의 어진인데 참 독특하게도 공민왕과 부인인 노국공주가 같이 있는 어진이 남아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잠깐 퍼즈하고 검색해보시면 고거 나올 거예요 사진. 둘이 굉장히 사랑했고 노국공주도 고려에 넘어와서 굉장히 생각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내가 비록 원나라 공주 출신이지만 지금은 고려 왕의 부인이야. 난 철저히 고려 사람으로 살 거야. 음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친원파가 암살 시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암살하러 들어올 때마다 노국공주가 막아요. 스탑. 너희들 우리 남편 죽이려 왔냐. 그러면 나부터 죽여라. 비키십시오. 왕비님. 나부터 죽이란 말이야. 너 너희들 알지. 내가 원나라 공주 출신이란 거. 너희들 만약 날 죽이면 너희들이 무사할 것 같아. 이 한마디면 게임 끝이었어요. 아무리 친원파고 머시기구 간에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원나라 공주인데 현직 공주 출신인데 죽일 수가 있었을까요. 못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암살 시도들을 다 노국공주가 몸으로 막아줘요. 너희들 우리 남편 죽이려면 나부터 죽이고 넘어가라고. 그러니까 이 공민왕이 얼마나 노국공주가 이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지를 해요. 나의 모든 이 반원정책 개혁정책에 뿌리는 내 사랑하는 부인이야. I love you. 진짜 완벽하게 의지를 했었어요. 뭐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노국공주가 이 애를 낳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때부터 공민왕이 이제 멘붕이 와버리는데. 어쨌든 지금은 계속 이 반원정책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던 때였어요. 공민왕이. 그때. 그때. 누구냐. 니하오. 니하오라고 하면 안 되지. 한국말로 해야지. 저 고려말로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워싱. 워싱한다. 제 이름은 이자춘. 이쪽은 제 아들 이성계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요거 왜 그러냐면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지만 이자춘과 이성계는 고려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냐면 100년이 넘게 원나라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물론 고려인이지만. 일제강점기 때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까레이스키 고려인들이라고 하죠. 고려인들 3세 4세. 우리말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하잖아요. 그리고 애니깽 제가 세계사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멕시코의 애니깽이라는 농장에 끌려갔던 조선 백성들의 후예들. 지금 3세 4세들 한국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걸 대입을 해보면 100년 넘게 원나라에 살았던 이 전주희씨들을 이자춘과 이성계는 고려말을 못했을 수도 있다. 해도 아주 원초적인 father 밥 먹어 엄마 I'm home 집에 왔다 이 정도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증거는 없어요. 그냥 추측이에요. 어쨌든 이때 이자춘과 이성계가 개경에 찾아와서 공민학을 만납니다. 그들들은 누군가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원나라의 쌍성총관부를 담당하고 있는 제 이름은 이자춘 이쪽은 이성계 제 아들입니다. 그런가 무슨 일로 이 개경까지 왔나 대완께도 아시겠지만 지금 원나라는 곧 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응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강력한 지금 반원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원래 고려땅이었던 쌍성총관부 나중에 함경도가 되는 저 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 땅을 그대로 다시 원래 주인인 고려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의 고려 귀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한번 생각해보겠다. 생각 다 끝났다.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딜인 것 같다. 그래 잘 왔다. 다시 웰컴 홈 고려에 온 걸 환영을 하고 그래 원래 고려땅인 쌍성총관부 그걸 우리가 되찾자. 기회를 봐서 내가 군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다시 쌍성총관부로 돌아가가지고 고려군이 도착을 하면 성 안에서 성문을 열도록 하라.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민왕과 이자춘과 이성계가 손을 합쳐서 힘을 합쳐가지고 쌍성총관부를 다시 고려로 넘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공민왕의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쌍성총관부 탈환이거든요. 다시 한번 고대 상황을 말씀드리면 원나라는 망하기 직전이에요. 곧 망해요.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혜종이라는 사람이 라마교 티벳 불교에 빠져가지고 국정 다 내팽개치고 라마교 승려들은 다 가가지고 백성들한테 고혈을 빨아먹고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부인인 고려 출신의 기황후 다 또 나라를 말아듣고 계십니다. 여기에 당연히 조정에서 나라를 국정을 내팽개니까 백성들이 잘 살겠습니까? 오만 데서 다 농민의 난이 일어났어요. 당시 이제 일어났던 난이 홍건적의 난인데 왜 홍건적이냐? 머리에 빨간 두건 뒤집어 쓰고 다녔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하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원나라는 몽골족이 세운 나라였어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가 백년이 못 간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민족 탄압을 했어요. 민족 탄압. 뭐냐? 몽골족은 1등 시민. 그리고 그 다음에 한족은 2등 시민. 뭐 이런 식으로 클라스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한족 같은 경우에는 2등 시민으로 전락을 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우리 한족들 말이야. 몽골족 양들이나 키우던 그런 애들한테 지배를 받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2등 시민이라고? 야 지하에서 진시황이 통곡을 하시겠다 진짜. 야 어떡하냐? 유비 관우 장비.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상황에서 국정까지 내팽개치니까 이 몽골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한족들이.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야. 우리 한족 농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 양이 날 키우던 저 몽골족 몰아내자. 그래 그걸 몰아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굶어죽을 바엔 우리 한 번 들고 일어났다가 굶어죽죠.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난 것이 홍건적의 난인데 중국 전체에서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서 만주 지역에서도 지금 압록강 북쪽이에요. 만주 지역에서도 있던 또 한족들이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르고 난을 일으켰는데 그 홍건적들이요 원나라도 물론 쓰러져가던 나라였지만 그래도 이빨 빠진 호랑이도 호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나라가 진압을 했겠죠. 아 저것들 뭐야 지금 우리를 이빨 빠진 호랑이로 보는 거야. 야 군대 보내가지고 좀 작살 내버려 늘. 만주 지역에 있던 홍건적들이 원나라 정부군과 싸우다가 칭칭칭 방탕탕 화살 날리는 소리였어요. 우리 홍건적이 밀리네. 우리 홍건적이 밀려. 뒤에 있는 강이 뭐야. 여기 압록강인데요. 여기 넘어가면 어디야. 고려인데요. 일단 고려로 도망쳤다가 다시 우리가 순정 고른 다음에 다시 싸우러 나오죠. 그래가지고 만주 지역에 있던 홍건적들이 압록강을 넘어서 고려 땅으로 들어와 버려.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여기까지 들어온 김에 고려 잘 산다 야. 저거 뭐냐. 저 밀 아니야 밀. 먹을 거. 소도 있고 돼지도 있네. 미안하지만 약탈 좀 할까. 그래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온 이 홍건적 애들이요. 고려를 숙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약탈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원나라와 싸우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 잘 먹어 잘 먹어. 고려돼지가 좋은 돼지래. 나중에 무슨 뭐 한국에서는 한돈 캠페인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야 이 고려돼지. 이 삼겹살 맛. 죽인다. 숙대밭으로 만들어요. 숙대밭으로. 하여간 이 수많은 홍건적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중에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인데. 이 홍건적이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압록강을 넘어서 야 이왕 고려 괜찮은데 아예 그냥 여기서 우리 살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굳이 뭐 저기 중국에서 살 필요는 어떻습니까. 그냥 고려를 우리가 접수하고 여기 우리 그냥 우리 띵호와 홍건적 나라를 만듭시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수도가 어디라고 했냐. 나중에 개성이라고 하는 개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우리 한번 개경 한번 싹 한번 우리가 함락시켜 볼까. 콜. 그래가지고 쭉쭉쭉 남쪽으로 내려와요. 이 홍건적들이. 니하우 니하우. 내려와서 그 엄청난 기세로 1361년에 수도 개경이 홍건적에게 함락이 돼버려요. 여기에 공민왕은 멘붕이 와버려요. 지금 한창 조정에서는 이 친원파 제거하고 개혁정치를 하고 있는데. 전하 뭔가 북쪽에서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른 띵호와 띵호와를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야 원나라 애들이냐. 아니 원나라 애들이 아니냐. 얼굴 딱 버리니까 한족인데요. 한족이 지금 우리 개경을 함락시키러 당하고 있다고. 막아봐. 아니 근데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약간 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1361년에 눈물을 머금고 공민왕이 왕궁을 비우고 일단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홍건적들이 개경을 점령하면서 개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때 아직 젊은 장수 이성계가 드디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이 이전만 하더라도 쌍성총관부를 갖다 바친 다음에 개경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아버지 이자춘이랑. 근데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고려 말도 잘 못하고. 뭐 컨츄리 꼬꼬여니까 솔직히. 야야야. 쟤들 봐라 쟤들. 아유 딱 봐도 얼굴에 지금 원나라 물이 줄줄 흐르네 쟤까들. 동북면에서 왔대. 동북면? 야 거기 전기 들어오냐? 야 거기 인터넷도 안 된대. 아유 컨츄리 꼬꼬.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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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불러봐라.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자춘과 이성계가. 이성계가 드디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1361년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한 몇 달 후에 다시 후방으로 빠졌던 공민왕과 고려군들이 힘을 다시 모아가지고 20만 대군으로 다시 개경 탈환 작전을 펼쳐요. 그런데 이 홍건적이 기세가 너무 세가지고 아무도 선봉에 안 서려고 해요. 아니 나 공민왕은 정말 가슴이 아프다. 지금 20만 대군으로 내가 다 모았는데 아무도 선봉에 쓰려고 하지 않느냐. 여봐라 누가 선봉에 쓸 사람 없나. 너 어디 봐. 너 배가 아파가지고. 이것들. 그때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전하 제가 선봉을 쓰겠습니다. 그대는 아 최근에 쌍성총관부를 나한테 갖다 바치고 돌아온 그 컨츄리코코 이성계 아닌가. 제가 선봉에 사가지고 수도 개경을 탈환하겠습니다. 어 뭐 해봐. 젊은 나이에 경력도 별로 없는데 가능할까. 걱정 마십시오. 가자. 이성계가 단 2천 명의 결사대로 이끌고 개경으로 돌진에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 같이 정말로 2천 명의 결사대로 개경을 탈환을 해요. 들어가자마자 뭐를 얘기하냐면 무조건 이 홍건적의 두목 붙어진다. 다른데 보지 말고 무조건 두목으로 보이는 놈. 딱 지목한 다음에 그쪽으로만 돌격한다. 돌격! 해가지고 정말로 홍건적의 두목을 딱 찌뽕한 다음에 삼국지식 1대1 대결을 벌쳐가지고 목을 댕강 날려버린 거예요. 장수를 잃어버린 홍건적. 그때부터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장수가 죽었다. 이 홍건적 지금부터 다 도룩한다. 실시해. 얍! 얍! 그래가지고 수도 탈환을 하는데 엄청난 엄청난이 아니라 제1등 공을 세워요. 그때부터 이성계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가 내가 컨트롤 꼬꼬인 줄 알았더니 저 친구 덕분에 지금 우리 수도 개경이 탈환했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백전 백승이래. 어휴 야 컨트롤 꼬꼬일지는 모르겠지만 동북면 자체가 원래 야인들이 살던 전쟁터 아니야. 맨날 그 칼 싸워만 했다고 하더라고 어쩐지 정말 전쟁을 잘하더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전하! 또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뭔데 이번엔? 나 공민왕 개혁 좀 하자. 그 변수가 누구였냐면 이번에는 원나라의 기황우예요. 그 고려 출신의 기황우가. 너 우리 오빠 죽인 원수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공격하라! 는 말만 했고 공격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복수할 방법을 찾다가 그래? 어차피 너희 고려는 형식상 우리 원나라의 제후국 부하국가잖아. 왕을 바꿔버려야지. 하면서 기황우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공민왕 제 쫓아내버리고 다른 왕을 내가 고려왕으로 세우면 법적으로 문제없지? 법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빵국가고 고려가 우리 부하국가니까. 콜! 법적 자문까지 끝냈다. 지금 우리 원나라에 와있는 고려왕족 누구 있니? 제가 보니까 덕흥군이라는 고려왕족이 있는데요. 덕흥군. 내가 들었지. 덕흥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려왕족이에요. 그런데 고려를 배신하고 진짜 배신하고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 그러니까 지금의 베이징에 도망쳐와서 살고 있던 정말 찌질한 인물이었거든요. 내가 가서 덕흥군 좀 오라고 해. 아, 네. 덕흥군 어서와. 앉아봐. 오랜만에 뭐 김치도 좀 먹고 같은 고려사람으로서. 너 요즘 살만해? 내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그치? 나 기황후가 너한테 좋은 제안 하나 할 테니까 너 할래? 아, 뭔데요? 황후님. 너 가서 고려왕 할래? 네? 저보고 고려왕 하라고요? 고려하세요. 고려. 좋죠? 그래. 농담이 아니라 내가 그 말 정말 안 듣는 공민왕 이제 날려버리고. 응? 너 새 고려왕 시킬 테니까 덕흥군아. 너 가서 고려왕 해라. 어이, 기황후님. 감사합니다. 원나라 만세. 기황후 만세. 그래가지고 1만의 병사를 줘요. 1만 명. 너 덕흥군 1만 명 줄 테니까 이 정도는 뭐 형식 다 갖췄다. 1만 명의 병사와 함께 고려에 가가지고 지금 말 안 듣는 고려왕 내가 편지나 써줄게. 편지나 써줄게. 사인 바이 기황후. 원나라 공식 문서거든? 이거 공민왕한테 전해주고 나가라고 한 다음에 네가 왕해. 알았지? 알았습니다. 1만 명의 병사와 함께 덕흥군이 고려로 가요. 난 이제 고려왕이다. 그 소리를 듣고 공민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것들이 이것들이 아이고 하다 하다가 별 이상한 쇼를 당하네. 최영장군. 네. 전하.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영장군이에요. 황금보호기를 스톤같이 하라. 최영장군. 최영장군. 지금 가서 당장 저 덕흥군과 그의 뭐 1만 명 다 박사를 내고 오도록 하라. 네. 전하. 최영장군의 군대가 갔는데 의외로 1만 명의 원나라 병사들이 정해군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밀려요. 밀려. 최영장군의 군사가 군대가. 그래가지고 뒤에서 또 누가 들어오냐면 어 이성계. 네. 전하. 지금 최영이 약간 밀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성계 네가 가서 최영장군을 도와주도록 하라. 네. 전하. 제가 박사를 내고 오겠습니다. 해서 최영이 밀리는 가운데 뒤에서 후방에서 이성계가 치고 들어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이성계의 그 군사가 정말 악끼와 같이 달려들었대요. 우아악 저것들을 뜯어먹어라. 우아악 이성계의 군이 1만 명의 원나라 군대와 덕흥군 완전히 진압을 해버립니다. 네. 덕흥군은 어떻게 됐냐. 덕흥군은 살아요. 살아가지고 다시 원나라로 도망을 가버려요. 물론 1만 명의 병사들은 이성계에 의해서 전멸을 해버리고 덕흥군은 큰일 날뻔했다. 역시 나는 중국 원나라에서 살아낼 운명인가 봐. 해서 어떻게 됐냐. 끝이 이런 나쁜 놈들은요. 끝이 안 좋아야 돼. 덕흥군은 겨우겨우 목숨만 구해가지고 원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중국에서 또 횡령 사기 등 치다가 결국에는 유배를 가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런 나쁜 놈. 자 지금 이성계의 위상은 또 높아졌습니다. 아니 원나라에서 온 1만 명의 정해군을 그 기록에 따르면 전략 전술도 없었대요. 그냥 이성계의 군들이 악귀와 같이 달려들어서 싸웠다. 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민왕은 다시 이성계의 덕분으로 고려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빰빰 고려개혁이 완전히 몰락을 한 계기가 있어요. 뭐냐 공민왕을 끝까지 지켜줬던 유일한 사람 노국공주가 원나라 공주 출신이죠. 노국공주가 출산을 하다가 출산을 하다가 난산 끝에 사망을 하고 맙니다. 여기에 공민왕은 멘붕이 와버려요. 고려개혁이고 뭐고 다 필요없었다. 노국공주 노국공주 공주 여봐라 공주 제사상을 어마무시하게 차르도록 하여라 정말 국고가 탕진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노국공주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벽에 붙인 다음에 그 초상화를 보면서 밤낮으로 울었다고 하죠. 공민왕이 공주 나를 이렇게 홀로 놔두고 떠나가면 어떡하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공주 고려개혁이고 나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어 그때 나 고려개혁 안 할래 그 대신에 사부 사부가 대신 고려개혁을 내 대신 좀 해주시죠. 난 더 이상 못해. 거기서 나오는 사부가 누구냐 당시 고려는요 불교 국가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왕 옆에는 국사가 있었어요. 나라의 사부란 말인데 국사 보통 불교 승려들이 국사를 했거든요. 신돈 신돈 이라는 공민왕의 사부가 있었어요. 돼지 아니에요. 한돈은 우리나라 국산돼지고 신돈 이라는 승려인데 우리가 나중에 요승이다 무슨 요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신돈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조선을 건국한 성리학 유학자들이 비하를 한 거예요. 무조건 불교는 깎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공민왕과 신돈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해서 신돈이란 이 승려가 공민왕의 스승이 됐는지 그 과정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야사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야사에요. 공민왕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해요. 꿈을 꾸고 있는데 꿈 속에서 어떤 자객이 나타나가지고 공민왕을 죽이려고 했다고 해요. 공민왕 받아라 핏! 그때 어떤 스님이 날라와가지고 이단엽차기로 그 자객을 날려버렸다고 해요. 깜짝 놀라서 깼겠죠. 공민왕은 꿈이었다고 꿈이었구나. 어이구 진짜 리얼했어. 근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누구의 소개로 이 스님을 한 명 소개를 받았는데 꿈 속에서 봤던 자기 목숨을 구해줬던 바로 그 승려가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이건 하늘에 계시다. 스님 저의 스승이 되십시오. 해서 신돈이라는 승려가 공민왕의 국사가 됐다는 야사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노국공주가 죽은 다음에 개혁 이거 뭐고 다 필요 없고 스승님 스승님 이제 알아가지고 대충 고려개혁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나는 못해 못해 해가지고 공민왕이 고려개혁의 전권을 신돈에게 다 넘겨줬다고 합니다. 자 이 신돈이 추진을 했던 고려개혁 이건 정확하게 기록에 나와있거든요. 어떤 개혁을 했는지 다음 시간에 공기